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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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에 카톡이 없어요 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번 쓰게되면 네 네 너무 많이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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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